안녕하세요. 이번에 티아라에 새로 들어오게 된 새 멤버 아름이라고 합니다.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뭔가 제가 진짜 마네킹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신났었어요. 하루 종일. 우선 이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것과 다르게 되게 새롭고 진짜 사람을 앞에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요.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항상 저희 티아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싶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언니들도 처음이었지만 저한테도 이제 처음이었고 지금 모든 게 새로운데 그걸 하고 나니까 실감이 안 났던 것들이 많이 실감이 났고요. 팬들이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제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. 앞으로 언니들한테 이제 다 같이 융화될 수 있도록 착하고 예쁜 열심히 하는 아름이가 될 테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. 일단 이 어플리케이션도 저희가 나오는 거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른 분들이 나와도 신기한 거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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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